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랩런트 대회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1년 중에 흥분되는 여러 날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배 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주일 날마다 굉장히 감격이 돼요. 특히 요즘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모임이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물론 교회 모임은 정기적인 모임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모일 때에 오는 그 은혜는 틀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특히 주일 날만큼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오는 은혜는요.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은혜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뒤에서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또 하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오는 그 감격이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우리가 팬데믹이 없었을 때는 일 년에 몇 번씩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었죠. 처음에 한국에 나갈 때는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다가 막상 가면 꼭 후회를 하고 와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육신적인 가족 방문이라든가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쁜 건 뭐냐면 훈련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확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나갈 때 저는 목적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훈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요. 훈련으로 쫙 스케줄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제 머무는 동안에 스케줄을 줘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훈련 속에 들어가냐고 좀 시간 좀 내달라고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들어갈 때도 못 만나고 갈 때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되냐 훈련 속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훈련 오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서 한참 훈련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올 비행기를 딱 타고 나면요. 그때의 몸이 확 피곤함이 느껴져요. 비행기 안에서 한참을 잡니다. 미국으로 딱 들어오는 비행기가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별가 딱 되잖아요. 몸이 확 또 살아나요. 이제 내 집에 오고 이제 교회에 왔다는 생각에 몸이 얼마나 건강이 회복되는지 보여요. 여러분 지금 세계 렘넨트 대회 중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 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집에 있든지 타운에 있든지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 받을 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려면 아무래도 자세가 중요해요. 집에서 뭐 팝콘 갖다 놓고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은혜 못 받아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때만큼은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하는 자세로 딱 그 시간 만큼 집중하셔야 돼요. 아무도 안 본다고 여러분 누워있으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꼼짝 못하고 앉아 있을 텐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 여러분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요 집중해서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들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난 세계 랩런트 리더 수련회에 통해서 제 1강의 메시지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가라고 랩런트 여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랩런트들의 그 상황과 그 이유를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가족에서 간 게 아니라 바로의 궁에서 양자로 컸어요. 예 사무엘은 어릴 때 아예 교회에서 컸다니까요. 예 다윗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와 바울은 그 나라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로마의 속국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의 약 19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 성경에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문제를 일으켜 주셨을까요? 대부분 이런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이 대부분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전 세계 천구명 동안 흩어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꼽게 되셔야 돼요. 흩어진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에요. 자 겉으로 볼 때는 노예고 포로로 속국이지만 하나님의 큰 이유 때문에 그곳에 보낸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이 렌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렌넌트를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말로 각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편집의 기준은 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에 되려면 무엇으로 각인 편집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한 복음으로 각인 편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복음이 뭐예요? 창세계 3장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이 있어도 사탄과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운명에 묶여있어요. 이 세상과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큰 강대국 애국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들이 이 배경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포함해 전세계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힘 가지고 한 사람 운명 못 바꾸며 원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죽음 이유의 지옥도 몰라요.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 이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는 여러분 절대 못 찾을 겁니다. 답은 오직 한 곳에서 찾는데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인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대부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몸은 떠났지만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을 보면 늘 염려 근심 어려움만 오면 바로바로 피했어요. 분명히 나왔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아브라함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모든 의지하는 것을 다 기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은 어떤 삶이 됐어요? 완전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 옛만이 아니라 사울왕의 쫓기는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왕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 거든요. 힘으로 얘기하면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사울왕이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완전한 복음이 없어요.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목동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갖고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린 다윗 목동은 이미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어요. 시편에 기록된 많은 다윗의 시를 보면요. 하나님과 그 은혜를 누렸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복음은 죽음도 이겨요. 사탄도 꺾어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다 무너져요. 다니엘이 그런 증인이고 에스더가 그 증인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 편집되길 원하세요. 자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완전 복음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이에요.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돼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받았어요. 구약에 이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은 완전한 복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의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이에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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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계속 써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완전한 복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이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봐라.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서 문제의 해결도 있고요. 구원도 있고요. 자녀가 되는 신분도 있고요. 기도의 응답도 있고요.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아래 다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복음 들었을 때 죽으면 천국까지 그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 복음 20년 30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이 완전하구나. 이게 날마다 확인돼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복음은 완전해요. 완전한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될 길을 하나님 원하세요. 그 사람을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서밋이 아니고 진짜 서밋은 뭐냐 복음으로 각인 편집된 사람이 진짜 서밋이 편집되지 않으면 안하는 동안 세상의 것으로 편집돼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지식과 책들이 여러분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좋게 보여지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과학들이 여러분을 지금요 하나님 없는 것으로 편집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부귀 영화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한 복음이 편집되지 않으면 그거 핸드링 할 수가 없어요. 그 배경에 사단과 죄의 세력이 우리를 잡고 있거든요. 영적 서밋은 이 영적 지식인 그리스도가 각인 편집돼야 세상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 서밋으로 부른 이유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로 편집하세요. 이 완전한 복음으로 여러분 묵상 묵상 편집할 때 오는 증거가 있어요. 세상은 지금 묵상이 아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지금 명상이 빠져 있어요. 3단체로 3단체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힐링이라 하면서 명상으로 세상을 이끌어 3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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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 해결 못해요. 그런데 노예였던 요셉을 포함해서 초대교 이르기까지 완전한 복음을 가졌던 이들은 세상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완전한 복음으로 편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학업과 일 속에서 여러분 적용해보세요. 요즘은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 비대면 시대라고 그래요.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서로 스크린을 통해서 만나는 언컨택 시대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입니다. 컨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모이지만 컨택할 수 없을 때는 이때 진짜 무슨 시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2, 3, 7 과 제자훈련 하기 가장 좋아요. 우리 remnant들은 스크린이 너무 친해요. 얼굴 만나면 힘들어. 서로 얼굴 대하면 오래 아이 컨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 안 보이고 게임 하나로 서로 대화해. 자기 얼굴 없어요. 스크린 하나에 팀을 짜가지고 A팀, B팀이 스크린 하나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공격해라 서로 얘기해요. 피해라 그러고 얘기해요. 죽었으면 아깝다 서로 얘기해요. 얼굴 아프요. 얼굴 없어요. 그 스크린에는 게임만 있어요. 그런데 소리를 다 들어요. 게임에서 나는 온과 폭탄 터지는 소리 다 들려요. 정말 렌넌트들은 멀티플레이어예요.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손으로 타이핑해가며 컴퓨터 두 대 세대에 놓고요 다 봐요. 우리 어른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앞으로의 언택컨택 비대면 시대의 주인공은 렌넌트 여러분입니다. 많이 엔조이 하세요. 하지만 편집할 것 먼저 하고 보금으로 편집 가긴 해야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보금 편집 안으로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보금이 편집되면 세상을 완전히 잡는다니까. 이 하나만 얘기해도 할 얘기 많지만 두 가지 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렌넌트는 완전한 보금으로 편집된 영적 서민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렌넌트에게 참된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증거가 뭐예요?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증거는 함께하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하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증거가 여러분의 무슨 기준이 되어야 되냐? 플랜 설계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렌넌트들이 하나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with 인마누엘 and oneness 렌넌트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증거가 있어요. 이 축복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체험을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왜 오셨어요? 나와 함께하려고 그래야 구원 받는 것 주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인마누엘 인데 인마누엘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요 함께라는 이 단어를 보고 깨닫는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늘 혼자인 줄 알았거든요. 누구에게도 이게 혼자 외로움을 얘기할 수가 없더라. 이상한 건 교회 갔는데 그 많은 성도들 속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떠나질 않아요. 같이 놀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훈련 받는데 왠지 나는 항상 혼자라는 외로움이 안 떠나는 거 있죠. I played with other people and then I trained with other people but for some odd reason I always had this feeling of loneliness 집에를 가봐도 여전히 한 가족인데 외로움이 안 떠나요. and then even when I go home yes, they're my family but yet this loneliness would not leave me. 또 같이 어떤 취미생활이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놀이를 하는데도 왠지요 이게 외로움이 안 떠나요. and even though that I enjoyed all these different hobbies but for some reason this loneliness just kept lingering in my heart.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read라는 단어를 보게 됐어요. but as I was reading the Bible that I happened to see the word with. 처음에는 구약성경에 함께라는 단어를 그냥 요셉과 함께만 봤지 그게 나와 함께하는 건지 몰랐어요. that at first that in the old testament I just saw the word with that the Lord was with Joseph I just thought of as that. I did not know that he was with me.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걸 몰랐어요. that I did not know that the way that I was with Moses I am also with Joshua and Caleb. I did not know what that meant. 구약에 쫙 흐르는 메시지는 함께였더라고요. that if you look at the theme in the old testament it is with 개인과 함께하고 가정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현장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는 커녕 늘 원망하는 게 저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밖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 사람 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딱 와서 예수님을 보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냐 함께해요. 나와 함께하려고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하려고 오셨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함께하려고 오셨어요. 세상 끝날 까지 함께하시겠어요. 내가 떠나도 성령을 보내줘 함께하겠 영원한 천국 보장해줄 여러분 뭐가 증거예요? 함께하는 게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돈이 증거가 아니고 축복이 증거가 아니고 증거 중의 증거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증거라니까요. 왜 우리는 딱고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함께하는 그분을 증거로 삼으라 하니까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분을 증거로 삼으라 하니까요. 누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마귀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세상 끝까지 함께하다가 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함께하게 되어있어요. 성경이 모여와 함께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뭘까요? 중요한 건 콘텐츠입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어떤 내용이에요? 성경적 내용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증거 중의 증거인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 서밋들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설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살릴 지도자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만들기 원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디자인에 할 기준이에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서밋 캐릭터를 여러분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의 차이는 이 생각의 차이예요. 우리 애들 한번 가만히 싸우는 거 보세요. 하나 사탕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우리 조장로님하고 우리 권장로님하고 사탕 가지고 싸우고 있으냐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여러분 사탕 가지고 싸우는 수준 돼가지고는 서밋 할 수 없어요. 애들은 사탕 가지고 싸워도 돼. 아직 덜 컸으니까. 사탕이 여러분은 벌써 30년 40년 50년 살았는데 사탕 한두 개 먹었어요. 그거 먹고서 여러분 이 썩는 거 다 알잖아요. 아직도 썩을 리가 있어요? 틀니 틀니 다 해놨는데 물론 틀니 썩지도 않겠지 그렇지? 여러분 어른들이 이거 사탕 가지고 싸우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지도자는 사탕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 육신 자리 이익 안 따집니다. 지도자의 눈은 세 개 해야 돼요. 지도자의 눈은 모든 사람 이여야 돼요. 지도자의 눈은 자기의 한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뭘까?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지도자의 기준이 뭐냐? 2, 3, 7 과 맞아야 돼요. 지도자는 2, 3, 7 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금운동이 우리 것입니까? 아니면 전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겁니까? 모든 사람이 필요한 보금운동은 2, 3, 7 과 맞는 거예요. 지도자의 기준은 2, 3, 7 이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수준은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다 병들어있어요. everyone is ill.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영적인 것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수준은 세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수준은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마지막 지도자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지도자의 지도자의 목표는 후대를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전부요. 세상 살릴 서밋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발판이 되도록 축복, 기도하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렘넌트는 일곱 가지 중요한 목표를 가지세요. 간단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게요. 첫째는 하나님 주시는 탈란트가 나의 오직이 되어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난 탈란트 없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고유한 그만 가지고 있는 오직의 탈란트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나의 오직 찾으세요.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다고 하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욕심을 부리지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다 그러면 가세요. 자 이 오직이 발견됐으면 이걸요 전문적으로 여러분 계속 개발하세요. 이게 10%로 1%로 0%로 들어가도록 계속 전문성을 키우세요. 요즘은 전문화 시대예요. 옛날에 100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을 굶어 굶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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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게 없어. 다 잘해. 그러니까 쓰질 않아요. 진짜 필요할 때는요. 여러 것을 다 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쓴다니까요. 그 분야에 이 사람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유일성한 전문성을 키우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현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가는 게 서밋으로 가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치유할 영적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가진 대사들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걸어갈 길이에요. 자 이번에 세계 랩런트 리더 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 우리 랩런트 서밋도 그렇고 또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작은 작은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So as I was receiving this message from the Remnant Leader Conference that I realized that yes our remnants here and then our church must be able to receive this message and then organize it and get ready step by step for WRC. 자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세계 랩런트 대회 여러분 모든 성도 랩런트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세요. So for our upcoming WRC that starts Tuesday all the way through Friday that all the remnants and all the believers every single person should attend and not and should attend this conference. 타운으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여러분 전체로 모일 때 한 사람도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세요. So that as we're gathering together in your families or per town that make sure that no one falls behind. 그래서 함께 7대 여정의 흐름 속에서 같이 지내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o I bl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at we'll be able to receive this blessing in the seven grand journey.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Father God we sincerely thank you 세계 렘넌트 리더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the word of the covenant that was given to the leaders of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Houston, Antioch 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Please allow all the remnants and then all the believers in Houston, Antioch Church to walk this covenant journe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Amen.